다음 키워드는 일자리 획기적 개선입니다. 일자리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고용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강조를 했더라고요. 박사님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상당히 생뚱맞은 어제 기자간담회였어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일자리 수석 맡으신 정태호 수석께서 서울 관악구에 출마를 여러 번 해서 뜻을 못 이룬 아마 여의도에 조금 한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분이 지난번 선거에서도 오신한 바른미래당 후보하고 선거에서 졌죠. 그런데 느닷없이 어저께 휴일 날, 일요일 날 기자간담회를 해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지금 일자리 개선이 획기적으로 됐다.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 이 대목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취업률이 사상 최악 19년 만의 실업률, 19년 만의 최악이라는 발표가 불과 보름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지금 CG 화면에 나오고 있는 대로 신규 취업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4월 달에 17만 명 늘었고 3월 달에 25만 명 늘었고 그래서 등등해서 올해는 20만 명 돌파가 될 것이다. 이것을 아마 획기적이라고 하신 모양인데요. 여기는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우리가 신규 취업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10만 명이 채 안 됐거든요. 그리고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좀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숫자의 마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1, 2, 3, 4월 달에 20만 명 이상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난 정부나 문재인 정부 초기 들을 때 우리는 그 당시 목표가 3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고용 사정이나 글씨 경제 지표를 생각할 때 한국 경제에서 일자리 문제가 없으면 월 30만 명 정도 늘어나야 된다는 게 경제학계의 일반적인 평이에요. 그런데 20만 명 늘어나는 걸 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건 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하나 지금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20만 명 그 숫자를 안에 들어가 보면 30대, 40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50대, 60대에서 늘어났는데 정부 재정을 통해서 일주일에 1시간 일하는 사람들까지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시켜서 늘어난 숫자거든요. 저게 과연 숫자가 우리 고용 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할 수 있으려는 건지 그게 들어서 상당히 의문, 부호가 생겨요. 물론 지난해 대비해서 지난해 9만 명, 10만 명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비해서 20만 명을 늘었다. 그런 거기서 성과를 본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코 낙관할 시점이 아니고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늘일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가야 될 상황인데 느닷없이 일자리 수석이라는 분이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참 생뚱맞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승민 바른당 전 대표가 경제학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청와대 사람들은 달나라에서 왔는가라는 얘기를 며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정태호 수석의 고향이 달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도 됩니다. 아무튼 일자리 문제,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큰 과제입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